오늘 5월에 취향나는 콘텐츠를 찍어보려고요 제가 이번 달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 소비에서 딱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리뷰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매달 찍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포스타카이브팩션이랑 온러닝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러닝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여행이나 출장이 되게 잦은 편인데 그럴 때마다 매일 러닝화를 챙기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조금 번거로운 일이더라고요 최근에도 원주를 다녔는데 그때도 그냥 이 제품을 신고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이 제품을 러닝도 했고 얘는 또 데일리화로도 신기에 적당한 디자인이고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월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2가 테디셀러로 러너들한테 사랑받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을 가져가면서 이런 가피, 외적인 부분은 포스타카이브팩션의 머슬 디자인에서 일상에서도 신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아더컬러 화이트 컬러도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 이 온러닝 제품이 있는데 로드 러닝용으로 그렇게 적합한 제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행 갔을 때 가볍게 조깅용으로 뛸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데일리로 신고 있고 그리고 온러닝 제품을 보시면 로고를 좀 크게 박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로고를 좀 숨겨놓은 디테일이라서 멋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포스타카이브팩션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한 6kg에서 8kg, 10kg까지는 뛰다보니까 여행가서 이 제품을 신었는데 진짜 좀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가 신고 있는 호카 제품은 조금 쿠션감이 얘보다는 더 있어서 저는 평발인데 그 제품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행할 때 좀 멋도 챙길 수 있고 또 기능적으로 러닝할 때도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요번 달에 가장 잘 산 제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요 제품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통 대부분 265 사이즈가 제 발 정 사이즈고 대부분의 신발들을 다 270 사이즈를 신어요 근데 이 제품은 맨즈 사이즈 중에서 275 사이즈를 신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데일리용으로 스타일링하기에도 좋고 르메르 이런 제품들이랑 매칭할 때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또 러닝 기능적으로도 좋은 제품이라서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세티스파이라는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제가 요번에 좀 몇 개 구매를 했어요 사실 패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이 생기면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무 옷이나 입고 싶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찾아서 그 브랜드의 옷들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세티스파이라는 브랜드인데 파리에서 전개하는 브랜드고 이 제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패션 씬에서 정말 약간 구를 대로 굴러본 내공이 좀 탄탄한 사람이 약간 힘 빼고 만든 그런 브랜드의 느낌이에요 옷을 보면 대충 만든 느낌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뜯어봤을 때 러닝 브랜드의 옷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예요 아이템 하나하나 살 때마다 디테일들이 좀 반하게 돼요 가격이 좀 높아서 고민이 진짜 많이 되기도 하는데 취미로 하는 운동이 없어요 뭐 헬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전거를 제가 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운동들이 대부분 맨몸으로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화 아니면 이런 운동복들은 저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또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을 사는 건 되게 기쁜 일이니까 하나 둘씩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있어요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실제로 러닝을 하는 분이셔서 자기가 좀 이런 옷을 입고 뛰고 싶다 그런 게 디자인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주머니 부분에 그분에도 이런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재들 사실 이게 되게 신경 쓰기 되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안쪽에 적혀있는 디자인의 디테일들 디테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편해서 운동복인데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그래서 이 브랜드의 컨텐츠를 봐도 되게 멋있어요 닮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구매한 제품은 이 팬츠였어요 이 사이즈가 좀 더 편하다고, 미듐들 얘는 안에 레깅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정말 편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재밌어요 여기에 세디스파이 로고가 있는데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입은 옷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를 택을 떼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서 얘는 아직 못 떼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기본 쭉티 그냥 딱 입고 달리기에 좋은 제품들 그리고 볼게요 이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얘네는 러닝 기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디자인을 되게 멋있게 뽑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예요 이번 달에 구매한 제품 중에 1번, 2번이 둘 다 러닝 관련된 제품이네요 러닝이 유행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가 유행에 좀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거의 좀 좋은 쪽을 저는 바라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러닝이라는 게 그게 저한테도 와 닿았고 제대로 한번 취미로 한번 해보자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관심사들이 예를 들어 자전거도 그렇고 클라이밍도 그렇고 아니면 하이킹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시대적 배경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좋을 때는 테니스나 아니면 골프 경기적인 흐름을 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뭐 클라이밍이나 이런 러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이걸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이 문화를 조금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다만 그냥 저는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주의거든요 달리 유행이 됐다 해서 막 이걸로 왈부하면서 싸울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각자 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나한테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또 크루가 생겼고 만날 수 없었던 인연이 생겼고 그 인연을 통해서 이 크루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 활력을 주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유행이 온 게 되게 반갑다 Satisfye 이런 러닝 브랜드도 알게 되고 구매를 해보게 되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저는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좀 생산하고 있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나의 삶에 좀 좋은 쪽으로 반영해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뭐 러닝이 유행이 된 거에 대한 생각은 뭐 이 정도고 저는 그냥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 뛰는 행위가 되게 행복해요 또 이걸 저는 패션이라는 제 컨텐츠를 통해서 또 풀어낼 수도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걸 통해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러닝 제품들을 소개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르메르 제품이에요 르메르 쇼룸에 가서 입어보고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얘는 에센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르메르는 확실히 그냥 봤을 때는 무난한 옷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었을 때 그 실루엣이 정말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만든 디자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카올 칼라라고 하는데 여자 원피스에서도 많이 쓰는 그리고 르메르에서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약간 박시한 디자인이고 엄청 가볍고 얇아요 소재가 되게 가벼운 포플린 소재를 사용했고 이번 시즌 제품 중에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되게 박시한데 입었을 때 너무 어벙벙하지 않은 느낌이고 제가 르메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즌 제품들이랑 입었을 때 조화가 되게 잘 이어져요 세계관이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브랜드예요 지난 시즌에 구매했던 벨티드 쇼츠랑 입었을 때도 조화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발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엄청 가볍고 여름에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디자인을 누가 하냐고요 그쵸? 포스타카이팩션 아까 그 이 신발이랑 신었을 때도 조화가 괜찮더라고요 세 번째로 구매한 아이템은 카울 칼라가 상당히 매력적인 티셔츠입니다 유스 악세사리인데 이번에 유스 악세사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악세사리를 좀 활용할 시즌이 왔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착용하는 목걸이가 바로 이 목걸이에요 요즘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착용하고 있어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유스도 진짜 매시즌 되게 잘 입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악세사리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감도 있게 잘 만들어 주시니까 감사하죠 아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디스 이스네버댓이랑 그레이풀 데드 콜라보한 티셔츠인데 이건 보내주셨어요 디네데드에서 매시즌 콜라보하면 보내주시는데 이거 진짜 이쁩니다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안경은 프로젝트 프로덕트 이 곰킹이가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걸이 야경은 크게 입는 게 이쁠 것 같아서 XL 사이즈 XL 사이즈 다음엔 손님들이